지금부터 코드 이그나이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드 이그나이터가 무엇인가를 이야기에 앞서서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코드 이그나이터와 같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고 하면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공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성격이나 쓰임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통되는 부분은 프레임워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하고 공통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하고 또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아주 거친 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한다, 스타크래프트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S10을 뽑고 그리고 자원 채취해서 서플라이 디포 찍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아주 지겨워지죠. 바로 그런 반복적인 작업은 세이브를 해놓고 나머지 전략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게임을 좀 더 몰입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미리 해놓아야 될 것들을 미리 저장해 놓은 것이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정도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는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물론 궁금한 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코드 이그나이터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분류되긴 하지만 여러분이 프레임워크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너무 뜬그름 잡듯이 그 개념에 매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이그나이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레임워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만의 개념을 갖게 될 거니까요.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때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학습의 공수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뭐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한 달 걸릴 것이 일주일에 끝나고 일주일에 걸릴 것이 하루에 끝나고 하루에 걸릴 것이 한 시간에 끝나는 게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이 스스로가 마케팅한 그런 구호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만 도입하면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조급증, 성급함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이 프레임워크이 사용했을 때 실제로는 처음에는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개발 기간이나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프레임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급함 때문에 결국에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를 체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또 다른 문제점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대단히 복잡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 또는 프레임워크이 제공하지 않는 기능성을 여러분들이 구현하려고 하면은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복잡한 체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대자연의 탐험하는 과학자가 된 기분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방식대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겠지만 점차로 그 프레임워크의 소스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소스 분석이라든지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틈틈이 하셔야지만 이 프레임워크의 지배력, 장악력 그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코드 이그나이터는 PHP로 만들어진 PHP 기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오픈 소스고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HP 프레임워크 중에 최근에는 가장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고 가볍고 빠르고 또 MVC 모델을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코드 이그나이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이그나이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도움 또는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우선 코드 이그나이터 홈페이지로 가시면 코드 이그나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곳을 통해서 매뉴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커뮤니티로 갈 수도 있고 또 코드 이그나이터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면 GitHub으로 이동을 하셔서 코드 이그나이터 개발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용자 포럼에 대해서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한국 사용자 포럼을 통해서 이 코드 이그나이터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도움을 얻고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 이그나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